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저 오늘 김대리 회사에 못 나올 것 같은데요 왜? 어머님이 돌아가셨답니다 아이고 근데 원래 몸이 좀 안 좋으셨나? 아니요 교통사고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오늘 새벽에 유명을 달리 하셨답니다 생을 마감했을 때 돌아가셨다와 같은 의미로 유명을 달리 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사실 유명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요 유명이 정확히 무슨 뜻이죠? 네 이 유명의 사전풀이를 보면요 어두울 유자에 밝을 명자를 쓰는데요 첫 번째 풀이는 글자 그대로 어둠과 밝음을 이루는 말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과 지금 살고 있는 이승을 이루는 말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명을 달리 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달리 하다는요 어떠한 사정이나 조건이 서로 달라진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유명을 달리 한다는 건 이승에서 살다가 다른 곳 저승으로 가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는 죽다를 완곡하게 이루는 말로 이승을 떠난 분에게 예의를 갖춰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재미있는 낱말 유명을 달리 하답니다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갔다는 뜻으로 옛날 사람들이 이승을 밝은 세상으로 저승을 어두운 세상으로 구분해 사용하던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명을 달리 하다 대신 운명을 달리 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건 틀린 표현인가요? 네 이 운명에는요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다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따라서 운명을 달리 하다가 아니라 운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앞으로는 헷갈리지 마세요